제가 이제 정치사회부 기자분들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편집국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 뵀는데 다 이렇게 빡센 주제들을 하고 계시네요. 기장님 안 빡세시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쉽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김현장 압수수색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텐데요. 그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가계의 주소득원인 30에서 54세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퇴의 기로에 선 가운데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막후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6%로 잠정 집계되며 2분기에 이어 0%대 중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국 사람들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김현장 압수수색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사회부의 한정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정치사회부에서 법조팀을 맡고 있는 한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12월 3일 어제였네요. 국내 최대 로펌인 김현장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실 김현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게 사상 처음이라고는 하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을까요? 네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로펌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현장은 국내 1위 로펌인데요. 그 안에는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장관 등 각 분야별 정관들이 도루 포진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이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현장이 일제강제징용재판에 대한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현장은 강제징용재판에서 피고 측이었죠. 전범기업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왔습니다. 음 그러면 일제강제징용재판 모의 정황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러면 일제강제징용재판은 사실 어떤 거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재판을 알기 전에는 저희 한반도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반도는 일제 1910년부터 45년까지 식민통치를 받았었죠. 이 시기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학교에 보내준다는 말만 믿고 일본으로 갔는데요. 일본 광산이나 공장 또 전쟁터에서 굉장히 다양한 착취를 당했습니다. 1944년 5월 피해자 다수는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철 죽음 등 일본 전범기업에 의해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 시민단체 등은 1997년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냈고 2000년부터는 국내 법원에서도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강제 노동기간 받지 못했던 미지급 임금과 정신, 육체적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역사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기분이었는데요.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이후에는 쭉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데 그때마다 줄줄이 패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된 논리는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 이게 주 논리였는데 그럼 2012년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는 어떤 판결이었기 때문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소송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모두 다 패소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까지 흘러들어간 게 2012년이었는데요. 이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일협정 내 청구권 접용 대상에는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이었죠. 대법원이 다시 한번 이거와 관련된 판결을 내놨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징용에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가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에 재상고심 사건을 약 6년간 끌어오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하다가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 만에 관련 판결을 두 개나 연달아 내놓으면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사이다가 뚫린 건가요? 네.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김현장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김현장이 일본 전범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아왔다고 했는데요. 김현장은 강제징용 재판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일본 전범기업들의 법률 대리를 내놓는 주장을 많이 내놨습니다. 검찰이 김현장을 압수수색한 배경에는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6년이나 지지분진했던 결론이 이렇게 사이다처럼 결론난 배경에는 법원 행정처와의 결탁이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현장과 법원 행정처가 말을 맞춘 뒤 청와대까지 공조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뒤 파기라는 시나리오를 구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김현장 압수수색 사건이 사법농단의 하나로 이렇게 잘 수면 위로 드러난 건데 최근 그전에만 하더라도 ktx 여수무원이라든지 정교조 법의 노조 쌍용차 정리해고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법농단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약간 좀 자숙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니 기각되느니 논란이 많았는데요.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의혹만으로는 실제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신종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절실해 보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한정 기자께서는 국어공문학과 출신인데 이렇게 법도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잘 지체를 해주시고 계셔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는 어떤 거 취재하고 계세요 요즘? 요즘 저는 주로 경제 법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통상임, 아까 말씀하셨던 쌍용차 해소라든지 아니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라든지 요즘은 그런 것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당직 때도 또 다양하게 취재하고 계신 부분들 많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